비빔밥 롤은 4개입니다. 뛰어주세요. 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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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 1! 1 타이틀! 실패! 1 타이틀! 1 타이틀! 1 타이틀!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 완벽한 전화! 와 진짜 맞아요? 아니 형이랑 나는 뭐야? 와 이거를 맞췄어요! 이거 옛날 거 했나? 와 옛날 거!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 야 진짜! 쑥 들어가네. 우와! 맛있어! 대박이죠? 음! 맛있어 맛있어! 이거 맞춰야 돼? 옥상에는요. 70년대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놀릴 때 많이 썼던 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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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남은 롤은 3개입니다. 형 우리가 심리적으로 유리해. 자! 뛰어주세요! 야 이거 진짜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 야 이거를! 야 이거를! 이거 진짜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 야! 라바? 라바! 소가 확실히 행진한다? 완전 실패! 이게 뭐야? 완전 실패! 보배! 보배! 소리 없이 확실하게 행복해지기! 어? 아... 아... 실패! 아 뭐야? 비상하다. 진짜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 뒷쪽은 거의 왔어요! 자! 행복하기! 자 저 없어요! 보배! 보배! 소리 없이! 화끈하게 행복해지기! 화끈하게! 실패! 확! 확! 해리포터! 그렇죠 해리포터! 소소하게! 어? 소소하게! 확실히 행복해지기! 소소하게 확실히 행복! 쫄아악! 쫄아악! 맞아 맞아 맞아! 정답!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정답이야! 이건 정답이야! 진짜 모르겠는데! 아 나오세요! 자 위에서 내려! 꼽습니다! 어우! 묵직해 들어가자마자!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양 되게 많은지 생각보다! 멋있어! 햄, 콩나물 뭐 다 들어갔어! 자! 이제 두 개나 맞습니다! 아 구인가 보다! 아 구인가 보다! 아 구인가 보다! 이거도 없다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몇 자가 어짜잖아! 아... 아 나도 모르겠어! 해봐! 영절 해봐! 내가 봤을 때 신조 아닌 것 같아! 진짜 오지! 신조 아니야! 100% 구조어야! 4인시 해야 돼! 4인시 해야 돼! 4인시! 4인시 해야 돼! 아... 아... 아름다운! 자 이름 외쳐야 돼요! 도배! 도배! 아름다운! 아가야 더럽게 먹으면 메롱치! 메롱치! 자 무세요! 그거 물어요! 자! 실패입니다! 아나바다 이런 거! 아나바다 이런 거 아니죠? 그치! 아나바다 같은 거지! 4행시 같은 거야! 4행시! 아 있지! 매만 몰라 지금 매! 자! 한 글자 한 글자 시작! 정답! 아주 더럽고 매스껍고 치사하다! 거의 왔어! 거의 왔어! 보배! 보배! 아주 더럽고 매스껍고 치졸하다! 아니에요! 맨 앞에! 다 놓아요! 앞에만 잘해봐! 앞에! 아나바다 같은 거라니까 딱딱딱! 바로 나쁜 거야! 보배! 보배! 아니꼬꼬! 더럽고! 그렇지! 더럽고! 그렇지! 더럽고! 그렇지! 아까 메롱 뭐라고 했지? 네! 실패! 실패! 그렇지! 나 봐! 아니꼬꼬 더럽고 매스껍고 치사다! 아니꼬꼬 더럽고 매스껍고 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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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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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멈춰간 사람! 아이고! 아이고! 이 멈춰간 사람! 매스껍다의 매가 어휘였어요? 음! 음! 오! 그렇지! 우와! 여기 보면 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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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 애가 못 먹으면 대박이다! 진짜! 진짜! 저는 자존심 때문에라도 뭐가 있어! 자아! 아 우리 애들이 보고 있어! 우리 애들이 보고 있어! 그 신조어에 구.. 구.. 아 그건 이제 바로 뜹니다! 딱 보면 알아요! 자! 20대인데!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오픈! 야! 야! 아 이것도 모르겠다! 이게 뭐야? 난 모르겠어! 야! 미니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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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일단 생각을 가져오자! 일단 생각을 가져오자! 미니언즈! 미니언즈!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본인한테? 지금 독백한 거예요! 독백한 거예요! 독백이에요? 독백이면 실패! 독백이 크다! 신조어니까 던져볼게요! 보배! 일본 생라면 가서 먹어봤니? 일본 생라면 가서 먹어봤니? 일본 생라면 가서 먹어봤니? 야 이거 주고 싶다! 야 이거 내 생각 먹어봤어? 야 이거 내 생각 먹어봤어? 아 이거 내 생각 먹어봤어? 아! 실패! 자! 그렇게 접근하는 거 좋아요! 삼행시 같은 느낌입니다 이것도! 미니언즈! 일교차 생각보다? 가볍지 않다? 가볍지 않다! 보배! 실패! 생각나서 가서 먹어봤니? 가서 먹어봤니?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뒤에서 힌트 주셔도 돼요! 쳐봐요 한번! 간단해요! 투 투 투! 뭐 얘기잖아! 이런 거구나! 자! 예문 한번 읽어드릴게요! 19급 독립신! 아이고! 일쎈가? 우리 회식 때 혜리 엄청 많이 먹었잖아! 혜리! 이렇게 많이 먹으면 일쎈가? 아니 혜님이는 그렇게 많이 먹어서 일쎈가? 진짜! 그러니까 일쎈가? 일쎈가? 어? 나왔어요! 다 나왔어! 일본 생활은 가능해? 일본 얘기가 수단해! 뭐야? 아! 미니언즈! 미니언즈! 안 돼! 미니언즈! 안 돼! 일상 생활 감염! 일상 생활 감염! 아! 수환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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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언즈가 이렇게 해서! 정답을! 쇠 먹고 싶어 하는데! 얘가 왜냐면은 얘는 탄수화물 중독이거든! 왜 이걸 왜 짓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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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 맛있게 먹어요! 한에 맛있게 먹어요! 그렇지! 한입거리로 딱이야! 자! 생각해보니까! 넌 왜 먹었어? 넌 왜 먹었어? 지금 뭐라도 시비 걸려고 하고 있잖아! 저 화사는 그쪽으로! 바로 누구한테도 시비 걸려고! 아니! 근데 메인이나 맞잖아! 메인이잖아! 메인이잖아! 메인! 메인! 메인이야! 오케이! 오케이!